고고 기사 아! 뭐고 아 여기 보급이 먹혀있는데? 쟤가 먹고 온건가? 아닌데 쟤는 저쪽에서 안왔잖아 30초 30초 카구 8, 8배율 병씨들! 저기 내 픽 찍는거 저기 사람이 있어 너 오토바이 어디다 세어뒀더라? 차고 오게? 아니 위험할걸? 아 나 뛰어 왔구나 잠시만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가야 돼서 그래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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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가려면 지금 빨리 가야 돼 난 뛰어 안 갈 건데 나 타고 가야 돼 연단은 거고 걸어가면 시간이 딱 닿겠는데 그냥 한데도 안 맞았다 얘들 어디 있냐? 얘들이 네명 남은 네명 한명 차에 맞췄다 맨밑으로 내려왔어 뭐야!! 뭐야 눈쟁이 사라졌어 진짜 아래있어 맨 밑에 있다거야 진짜 괜찮아 너 올라와 나 호우 호우 뭐야 나 호우 뭐야 뭐야 자기도 뭐야 여기서야 돼 여기서야 돼 내가 눈쟁이 죽겠다 핫핳 두려워 이미 Object 제작에 의자 조작에 의자 3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